이 신규 매장은 소규모 매장 형식에 따라 토론토 도심 거주자의 니즈에 맞춰 토론토 시민들의 니즈와 꿈을 반영하는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작은 공간 생활 솔루션을 선보이기 위해 맞춤화된 쇼룸을 제공합니다. 만약 소파나 침대와 같은 큰 규모의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된 큰 가구들을 선택하면 집으로 배달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. 따라서 새 가구를 선택 후 구매할 수는 있지만 당장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 예정입니다. 이 매장은 현금 결제가 불가하며 구매를 원할 경우 아이키아 앱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스캔하거나 매장 내 다른 층에 있는 계산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. 즐거운 인테리어 쇼핑을 끝낸 후 스웨디시 델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.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미트볼은 물론 다양한 토론토 커뮤니티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요리 등 건강한 식사를 드실 수 있습니다. 아이키아 요리를 집에서 즐기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온 더고 푸드 옵션 및 앳홈 밀도한 제공될 예정입니다.